자 우리 사랑스러운 고2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자 선생님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무래도 분위기도 조금 뒤숭숭하고요. 거기에 이제 계약마저 연기되는 바람에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좀 멘탈이 많이 쓰러졌을 겁니다. 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넉넉히 있을 수만은 없죠. 자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선생님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이 평상시에 평소의 일상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뭐 티격태격 하더라도 좀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그러고도 싶고 또 학교에 계약이라는 것들도 예전에는 상당히 좀 꺼려하던 그런 부분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 그 온화하고 따뜻한 분위기 그리워지잖아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자기 수로의 자기 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 잘 지키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2 수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을 이제 넘어서 고2 과정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고1에 비해서 고2부터는 모든 과목들마다 심화성을 좀 띄고 있는 거죠. 심화 과목의 성격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과학 과목도 그렇죠. 고1 때 과학이라고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단원별로 이제 물리, 화학, 생명 이렇게 막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2부터는 물리학, 화학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학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2 물리학 아무래도 내신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 물론 물리학 1뿐이 아니라 물리학 2도 있지만 보통 물리학 2는 이 학대 많이 안 하니까 뭐 얘기는 다 같은 얘기로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물리학 이 학습에 대한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냥 넋놓고 무방비 상태로 계약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에서 순식간 또 계약이 되고 이게 아무래도 또 계약이 많이 연기되다 보니까 학사 일정 조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때 내신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을 겁니다. 얘기 익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학교 내신 장난이 아니다 이것이죠. 내신의 성격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성격을 알고 차근차근 성격을 알고 간파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런 올바른 습관이 중요한 것이죠. 자 아무래도 이 내신과 수능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과서인데 왜 이렇게 큰 괴리감으로 차이가 크냐. 이것은 아무래도 출제하는 방향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의 기본 개념이죠. 우리가 교과서까지 준비를 하니까요. 교과서 기본 개념인데 이 수능에서는 교과서에서 향하는 그 방향성을 그대로 추구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까탈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건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모집단에서 어떤 선별을 해서 위아래를 가리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많아봤자 몇백명 이렇게 되잖아요. 1,200명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게 가려야 되기 때문에 좀 까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과서의 기본 개념 가지고 거기다가 또 1년일 수도 있고 한 학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교과서의 한 권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범위도 작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큰 차이점 뭐냐면 천차만별 학교별로 학교 선생님의 담당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돌출 개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뭐라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어요. 그 작은 모집단에서 좀 이렇게 구별해 나가려면 그래서 이 돌출 개념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괴롭히죠. 근데 이 돌출 개념은 뭐냐면 일단 지금 교과서 바뀐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작년까지의 수능은 이전 교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교과에 대한 습성이 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리학 1이라는 타이틀로 학교에서 커리가 진행되지만 물리2 이것은 개정전의 물리2나 아니면 또 개정전의 물리1이나 지금의 물리학2나 이런 2 교과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관식 겁 많이 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업주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너희들 객관식이 더 쉽니? 주관식이 더 쉽니? 그러면 둘 다 어려워요.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객관식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은 찍어서라도 답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객관식은요. 공부한 사람들은 실수로 틀리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실수로 맞는 경우도 생기죠. 객관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불공평합니다. 공부한 만큼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주관식은 어때요? 주관식은 딱 아는 만큼 쓰는 것이죠.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가장 공평하고요. 실수가 없어요. 주관식은. 그런데 아무래도 주관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점이 크니까. 이 주관식 문제 배점이 크다. 심지어 시험지를 받아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진짜 수학시험지처럼 딱 해놓고 한문항 없어. 한문항 이러고 이제 뭐 6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배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도 크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객관식의 문항하고 주관식 문항하고 개념의 어떤 선별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죠. 어떤 개념은 주관식 어떤 개념은 객관식 이건 아니죠. 사실은 이 주관식을 준비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물론 선생님도 직보직모 같은 이런 문제풀이 강좌에서 서술형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이렇게 따로 준비는 하지만 사실 주관식 문항이라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교과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걸 스스로 뚫고 나가면서 서술해 낸다라는 거 이것은 뇌적 서술에서 비롯됩니다. 이거는 뭐? 저거는 뭐? 이런 과목들은 고2 과정에 거의 없어요. 이건 뭐? 저건 뭐? 그거는 중학교 때 방식이에요. 고1 때 방식이랄까요? 고2부터의 과목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당시부터 습관습관 얘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요거 해서 문제풀고 답내고 요거 문제풀고 답내고 맨날 객관식 문제풀고 답내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충만감을 스스로 갖잖아요. 근데 그거 이전에 문제풀고 답내는 것 이전에 그 개념에서 적용까지를 스스로 설명 가능한지 남에게 설명 가능한 것만이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스스로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그렇다고 많은 논리의 단계를 거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논리의 단계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스스로 그 근거를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답니다. 공부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관식이라도 따로 겁내지 마시고 기본 교과 개념 학교에서 돌출 개념 이런 부분들 물론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강좌도 준비를 해드려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이 우리 학교에서 했다. 분명히 학교 수업 제대로 잘 여러분들 들으셔야 되죠. 아니 수업을 듣지도 않고서도 이런 개념이 나올 수도 있대. 그런 건 없죠. 학교 선생께서 분명히 수업 중에 하실 겁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2학년 때 내신을 이렇게 물리학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고3 올라가면서 수능 선택 과정에서 양날의 검인데요. 두 가지 장단점 그러니까 부정과 긍정이 일어나죠. 부정적인 점은 수능 선택에 있어서의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찝찔한 기분은 남고 까탈스러운 기분은 남으니까 물리학은 뭐 화학은 뭐 생명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선택에서의 왜곡이 생긴다는 부정적인 요소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일단 1년 동안 어땠든가 어쨌든 간에 넘어졌던 꼬꼬라졌던 간에 어쨌든 학습의 1차적 경험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수능을 선택할 때 상당히 애로점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제대로 하신다는 얘기 뭐냐 기본적인 교과 개념은 무엇이고 뼈대는 무엇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것까지 준비를 했어 하지만 수능 준비할 때는 그런 건 아니야 라는 뚝심 있게 그 뼈대를 먼저 확실하게 준비해 놓는다면 이런 왜곡은 생기지 않죠.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물리학 교과서에 대한 교과 개념을 정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시험에 휩쓸려서 1년을 지내다 보면 이제 고3 월라이 직전에는 남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물리학은 산수 뭔가 막 찝찝한 기분 뭔가 까탈스러운 기분 막 계산하고 물론 그런 문항이 있어요.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리학은 물리학은 수능은 물리학은 또 물리학 자체도 그래요. 산수부터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물리학은 산수 계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인식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남아있죠.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물리학은 수학을 할까요? 물리학을 할까요? 당연히 물리학으로 해야 되죠. 아니 물리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 들어오십니까? 물리학은 물리학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물리학의 가장 좋은 표현과 언어 수단 집약적 표현 그 수단이 바로 수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 개념의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리량의 정의라든가 힘은 알짜힘은 그래 질량과 관련되고 가스토 관련돼 가스토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알짜힘에 비례해 이 관계를 수학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에피콜 MA 이거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이거 문과생도 할 겁니다. 에피콜 MA 그런데 물리학이라는 게 질량 몇 킬로그램 가스토 얼마 집어넣어서 알짬 얼마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은 이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물리량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을 실제로 뇌적 서술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연결시킬 것인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량의 정의부터 항상 출발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려요. 정의부터 출발하는 게 물리학이랍니다. 물리학의 기본 정의 그래서 기본적인 뇌작동입니다. 물리학은 산소 아닙니다. 기본적인 뇌작동이에요. 그런데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까탈스럽고 싫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러고 왠지 물리 같지가 않아. 물리는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산소 계산하고 공식 대입하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거부감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문과생이라고 물리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문과, 이과 다 같이 했습니다. 지금의 교육과정도 사실 이 물리학이라는 자체가 원래 출발할 때는 이 교과서 자체가 문과생, 이과생 그런 구별을 없애고자 한 그런 교과서였던 겁니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지만 기본적인 뇌작동 이런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생각하기 싫어하는 자 물리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 세인트 제임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진입장벽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입문강좌를 소개해드리는데 선생님의 입문강좌는 두 단계가 있어요. 거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 생, 물리학, 완 생이 두 번 들어가죠. 하나는 생, 한 번 들어갑니다. 앞에 수능적 사고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물리의 물리의 아니, 물리의 미음자도 싫으신 분들 그러나 하긴 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바로 이거 생, 생 물리학원 이거는 중딩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 생기초 물리학은요. 조금 입문강좌 중에서도 약간 좀 더 들어가는 좀 생각을 요구하는 물리와의 관계를 좀 제가 많이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수능적 사고의 생 물리학원이 있답니다. 어느 것을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물리학이 너무너무 싫어. 이거 시작하십시오. 난 물리학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거 시작하십시오. 자, 그다음 단계로는 교과서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대부분 교과서 안 읽어요. 교과서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관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요점정리 책들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학습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왜? 딱 이쁘게 요점정리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뇌를 굴릴 이유가 없는 거죠. 뇌적사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딱 구분되어 있으니까 남이 구분해놓은 거예요. 하지만 시험지는 어떻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꼬지에 놓여있는 유일한 서술형 책이 바로 교과서랍니다. 유일하죠. 선생님도 책을 만들 때 그래요. 아무래도 좀 집중해서 그 교과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집약적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좀 많이 서술형 문장을 써놓으려고 한답니다. 근데 상당히 어때요? 읽기 불편하죠? 그래서 교과서 안 읽는 겁니다. 읽기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면 점수가 불편해져요. 교과서를 읽는 것은 거기에 대단한 중요한 내용이 물론 들어있죠. 중요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교과서를 읽는 이유는 첫 번째 첫 번째 경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방향이라 할까요? 경향과 방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로는요. 뇌적 서술을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 다음에 이걸 말씀드리냐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으면 그냥 불편하기만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좀 익숙한 진입장벽을 조금 낮췄다면 이제 이 문장들을 읽으면서 머릿속 떠올리는 거죠. 아 그래 이제 들어있는 걸 이용을 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다. 이제 교과서의 문장에 대해서 자기의 사고력의 진행이 약간은 이루어진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아주 탐독해서 막 들이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잡지책 읽듯이 가볍게 쓱쓱 뇌는 딴 데가 있고 눈만 읽는 이런 게 아니라 읽으면서 떠올리십시오. 그러면서 그 문장의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면서 사고가 진행이 되는 뇌적 서술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를 두 번째 단계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자 고1,2 전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장벽을 좀 낮추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만든 강좌이기 때문에 이 스페셜 물리학은요 이 고3 수험생들이 보는 스페셜 골드 물리학 원스타 버전이라고 있는데 이 스골 물리학에 비해서 그렇다고 안 하는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만 적용을 합니다. 부담을 최대한 좀 줄이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는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교과의 기본 개념은 장착을 하되 문제의 적용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개념과 문제의 적용이거든요. 저는 개념은 되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 개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적용은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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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를 줄여서 문제의 적용은 줄입니다. 어? 그럼 문제 언제 푸냐고요? 그래서 고2만을 위한 다 계획이 있습니다. 고2만을 위해서 내신 특화 왜 특화란 말을 붙였을까요? 바로 특성화된 수업이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돌출 개념들 2교과목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전교과도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신 특화로 단원별 학교 진도별을 위해서 이렇게 1부터 7까지 시리즈로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내신 특화 만점 대비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개념 정리는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스페셜 물리학에서 하지 못했던 돌출 개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꼭 해야 될 개념 설명드리면서 이때 문제도 좀 여기서 많이 푸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이제 학교 학사 일정 진행하면서 쉽게 해서 학교 다니면서 인강 듣게 이렇게 많이 시간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자기 개발을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1부터 7까지 아무래도 5월의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시리즈 1, 2 정도까지 아니면 1, 2, 3 정도까지 학교 진도에 따라서 그렇게 그 다음 커리가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항상 이거 먼저 알겠죠? 가능하다면 이거 그리고 스페셜 골드 해도 돼요. 좀 자신감 있고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은 스페셜 골드 물리학 1, 스타 버전 이거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문제 많이 풀거든요. 여기서는 개념하고 문제하고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나눠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왜 고3들만 수능 모의고사가 있느냐 우리 고2 내신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도 직전에 보는 직전모의고사 직보직모라는 강좌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단원별로 좀 잘라놨습니다. 실제 시험지 형태로는 이제 하고 싶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학교 번호 범위가 다를 텐데요. 그래서 직보직모도 이런 순서로 시리즈를 나눠서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라고 자, 부디 물리학에 대한 잘못된 편견 왜곡된 시선 이거 고쳐나가는 사회가 되고 싶은데 물리만 미워하는 이 세상 농담입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칠까요? 물리만점! 물리만 대! 화이팅! 아, 물리만 대는 물리만점 받고 대학 가자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Stop Tor 월 월 월 월 월 월 감사합니다.